0등포구가 한 달에 한 번씩 운영하고 있는 움직이는 공공놀이터의 8월 운영을 취소합니다. 움직이는 공공놀이터는 지역 내 공원, 놀이터, 운동장 등을 활용해 어린이들에게 새로운 놀이 환경을 제공하는 것으로 주민과 아동, 놀이활동가 등 민관이 함께 뜻을 모아 추진되는 사업입니다. 이에 8월 20일 예정되어 있던 움직이는 공공놀이터는 최근 내린 집중호우와 더불어 추가 비예보에 따른 비상상황임을 감안해 취소됐습니다. 향후 일정과 장소는 0등포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